많은 생각을 하시고 함께 힘껏 불러주십시오. 저도 한번 힘껏 불러 보겠습니다. 네, 자, 너무너무 시작을 해볼까요? 자, 저 속에 보이시는 분들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겠습니다. 네, 이 쪽도! 이 쪽도! 이 쪽도! 이 쪽도! 1, 2, 3, 4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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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아이고, 신난다! 1, 2, 3, 2, 3, 2, 3, 4 하루는 또 내겐 온 거야 처음에 타고 우리 머물은 너야 너무너무 그렇게 너무너무 싫으면 없겠니 그때라도 너무너무 잊어야 해 그 눈물은 쉬지 않겠지만 하지만 기다리게 너무너무 모양이 없나 자, 슬슬 발버렸죠. 이제뿐만 이젠 이럴로 있지만 그만 다시 넌 나를 찾지마 전달을 위해 아파했던 이따 자, 슬슬 발버렸죠. 이제뿐만 이젠 이따가 이젠 이따가 이젠 이따가 이젠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랑이 나는 흐리워해 이젠 그만 계속 이럴 것 같지만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않아 마음이 내 업무할 때린다 다쳐가 내게서 눌렀어 너의 사랑을 모든 일찍 차리고 너도 알고 있잖아 넌 넌 지속했어 한 번 더 위에 너도 지워버렸어 이제는 화를 버려 소심한 꿈까지 사랑해 사랑해 그럴 life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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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윤수연이었습니다. 귀여워